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중국은 신형 ICBM 극초음속 미사일 위성 요격체 등 각종 신무기를 만들면서 태평양 패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권 달성을 위한 1차 목표로 대만과 오키나와 그리고 우리 한반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1월 23일 국방부는 LSM2와 MSM3를 개발해 핵 WMD 대응 체계를 강하게 정비할 것이라는 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한민국의 주변국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LSM의 양산이 시작되기도 전에 LSM2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한국이 LSM 기술을 완성한 것을 넘어 더 고도의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는 말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주변국들이 한국을 예의주시함과 동시에 전력 확장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군비 확장이 심상치 않은데요. 일본은 중국발 미사일 위협에 맞설 무기를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 중입니다. 그런데 극초음속 무기는 전형적인 공격용 무기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겨누는 것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일본은 심지어 미국조차 개발을 포기했던 레일건을 완성하겠다며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 군사력 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역시 일본에 맞대응할 최신의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23일 우리 군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놨습니다. 바로 한국형 레일건의 개발인데요. 미국도 포기한 레일건을 어떻게 한국이 개발하냐라고 의문이 드실 텐데 그런데 한국형 레일건은 좀 다릅니다. 군 전문가들은 화포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일본을 압도하므로 양국이 동시에 레일건을 개발할 경우 한국이 무조건 더 빨리 그리고 더 강력한 레일건을 만들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처럼 현재 대한민국은 전쟁에 미친 몹쓸 이웃들에 맞서기 위해 빠르게 국방태세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대한민국이 뭘 만든다고 해도 잘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이 발표하고 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우리 주변국의 위협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군국의 방어체계를 목표로 개발 중인데요. 특히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ICBM과 급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판하면 위협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내는 전랑 외교를 밀어붙이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게 중국에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나라들도 중국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군사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역시 지난 2016년 중국의 막무가내식 사드보복으로 굴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한국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완비되면 중국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없인 여길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대표하는 무기가 최근 수출로 큰 성과를 거둔 국산 지대공 미사일 청궁2인데요. 청궁2는 최대 상승고도 20km 유효 사거리 50km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최대 속도 마하 5 이상의 고속 비행체를 미사일로 직접 요격하는 HTK 방식을 채용한 고성능 요격 무기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중고도 미사일 요격의 핵심으로 기능 중인데요. 최근에는 아랍에미리트에 4조 1천억 원 어치가 수출되면서 성능과 수출까지 모두 잡은 명품 미사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부족함을 느낀 국방부가 더 대단한 체계를 만들고 있는데요. 바로 청궁3입니다. 현재까지 청궁3는 구체적으로 스펙이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청궁3가 엘셈의 최소 고도인 40km를 보충해줄 것이라고 분석 중인데요. 청궁3는 청궁2가 커버할 수 없는 고도 20에서 40km의 영역을 메워준다면 대한민국의 방공망이 더 완벽해는 다층 방공망의 최종형이 구축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마디로 고슴도치처럼 촘촘한 방어망을 세우는 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방공 미사일이 있음에도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 때문인데요. 최근 일본은 오키나와와 같은 도서지역 방어를 목적으로 급초음속 미사일인 도서방위용 고속활공탄의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도서방위용 고속활공탄의 사거리는 블록 제로가 500km 블록원이 무려 1000km 달하는데요. 이는 방어국가로 남겠다는 전수방위 수칙을 스스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일본의 강력한 창으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심지어 일각에서 한국과 독도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일본이 여차하면 한국에 도서방위할 공탄을 들이밀 수도 있다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핵 WMD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핵 WMD 대응 체계는 크게 전략 표적 타격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압도적 대응으로 나뉘는데요. 세 가지 체계가 합쳐져 발사 전과 발사 후 핵미사일 사용에 따른 대응까지 복합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성합니다. 특히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시 즉각 대응하는 전략 표적 타격은 관련 시설을 발사 이전에 전부 파괴해 적의 공격을 예방하는 예방 공격 체계입니다. 하지만 전략 표적 타격만으로 모든 미사일에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국가가 언제 얼마만큼의 미사일을 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제한된 정찰 자산으로 모든 타겟을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해 적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조기에 격추시킬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대표하는 핵심 무기체계가 바로 엘셈입니다. 엘셈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약어인데요. 한때 천국 역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뜻하는 엠셈이라고 불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입할 방공 요격 미사일은 아직 정식 재식명도 정해지지 않은 최신 무기란 뜻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내년까지 엘셈의 테스트를 마무리 짓고 정식 도입을 위한 생산 공장 설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곧 배치될 엘셈 기본형의 경우 탐지 레이더를 이용한 최대 탐지 거리가 300km 이상이며 최대 마하 8.8의 목표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격 고도가 40에서 100km에 달하며 150에서 300km 떨어진 적의 미사일을 격파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열기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해 요격까지 수행할 수 있어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대륙간 탄도탄을 막기에는 모자란 감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23일 한국은 엘셈2의 개발을 천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엘셈의 양산이 시작되지도 않았음에도 방사청이 자신감 넘치게 엘셈2의 개발을 발표했다는 것은 이미 충분한 기술이 확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방위사업청은 지금까지 나온 미사일 방어체계 중 제일 정교하고 정밀할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을 만드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아이언돔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밀한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고 선언했을 정도인데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엘셈2는 최대 상승 고도가 기존 엘셈의 100km에서 150km로 크게 상당한 수준의 탄도탄 요격 능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엘셈2가 사드와 동급이거나 더 우위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로켓엔진 기술이 비약적으로 크게 발전한 데다가 사드는 개발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만큼 기술적으로 사드보다 엘셈2가 더 우위의 성능을 가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미사일이기 때문에 심지어 추가 개량도 가능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엘셈 기술력을 이용해 기본형 외에도 SM3급 함대공 미사일도 2036년까지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엘셈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새롭게 등장한 극초음 속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는 기후에 불과합니다. 우리 군은 이미 전략 표적 타격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로 부족한 방어력을 보완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수단인 압도적 대응 능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데요. 압도적 대응은 중국이나 북한, 일본이 핵미사일이나 극초음 속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군 수뇌부와 지휘시설을 직접 타격해서 응징하는 체계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핵미사일 극초음 속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적 역시 초토화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전략인데요. 군은 현재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을 개발해 공군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량의 미사일을 연속 요격이 가능한 레일건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음 속의 6배가 넘는 속도의 탄환을 연속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순조롭게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레일건은 매우 빠른 탄속을 가지고 있어 레일건의 탄환을 요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지상은 물론 해상과 공중까지 모든 무기를 대상으로 사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위력도 강력한데요. 국방부는 이미 30년 전부터 레일건을 개발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1989년부터 레일건의 중간 단계인 전열화학포를 연구했고 동시에 레일건에 관련된 기술을 축적했는데요. 그 결과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인 레일건 개발에 착수했는데 그 결과물이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이후 2014년에 40mm급 레일건 시제품을 공개해 한국의 기술력을 자랑했으며 2015년부터는 40mm 이상이 중국형 레일건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포기한 레일건을 한국이 만들고 있으니 이게 정말 가능하냐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레일건을 함선의 함포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다가 막대한 비용과 지지부진한 성과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과 개발 방향이 좀 다른데요. 최근 발표된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화포 기술력은 세계 4위 수준으로 미국, 독일, 러시아 다음입니다. 이는 절대 과장이나 허풍이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천대 국산 전차와 자주포의 포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뒤를 따라오는 일본은 불과 수백 대의 자주포와 전차만을 운용하며 여기에 사용된 포신은 라이선스 생산품이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포신을 자체 개발하고 훨씬 많은 수량을 생산하는 한국의 기술이 우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한참 전부터 레일건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 전문가들이 만약 한국이 지상 요격체계로 레일건을 개발한다면 근시일내 실전 배치도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군사 전문가들도 레일건이 가장 먼저 개발되는 국가는 미국이나 중국도 아닌 한국에서 먼저 실용화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레일건을 진작에 포기했고 독일은 개발 시기를 놓쳤으며 러시아는 돈이 없으니 그 다음인 한국이 레일건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자국 방위를 핑계로 몰래 군비를 확장했다는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이 시험함이라는 명분을 악용해 군사력을 은밀하게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전범 국가로서 전투용 잠수함을 총 22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훈련함과 시험함은 전투용으로 판정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자국의 잠수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22척 이상의 잠수함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잠수함 추가 건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올해 3월까지 신형 잠수함인 타이게이급 잠수함 일본함 타이게이를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2020년 10월 일본은 타이게이급 잠수함 일본함인 타이게이를 진수했고 매년 한 척씩 타이게이급 잠수함을 취역시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의 개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일본함 취역 후 1년 후에 엄연한 전투용 잠수함을 돌연 시험함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훈련용 함선도 얼마든지 무기의 탑재와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일본의 잠수함은 22척이지만 사실상 25척의 전투용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일본은 비공식적인 잠수함 숫자를 늘려 자신들의 잠수함 전력을 암암리에 강화하는 음흉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본의 신형 잠수함의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흔히 해상강국 일본의 최신형 잠수함이면 기존의 잠수함을 전부 뛰어넘는 스펙을 가졌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타이게이급은 의외로 그렇게 성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이 타이게이급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우리의 잠수함이 뛰어난 성능을 가졌다고 분석돼 일본 내부에서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일본 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인데요. 반면 잠수함 개발의 후발주자인 한국이 어떻게 일본 잠수함의 성능을 능가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2021년 12월 30일 대한민국은 도산 안창호급 배치2 입원함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건조가 완료되면 도산 안창호급 배치2의 모든 잠수함은 2020년대 후반이면 배치가 완료돼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킬 예정인데요.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력이 집대성된 중형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 배치2가 본격적으로 배치되면 동북아 해양의 판세가 크게 뒤바뀔 것이라고 전합니다. 많은 우리 국민들이 신형 잠수함이 무사 취역을 기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잠수함 건조를 두려워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한국에 보라는 듯이 올해 3월에 타이게이급 잠수함 일본함을 취역할 것이라고 발표에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유독 해상 전투력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처럼 일본의 과도한 해굴력 집착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겉으로는 과거 일본군의 잔재를 전부 청산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궁극주의 일본군은 그대로 복사한 조직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상자위대는 다른 자위대에 비해 정도가 더 심각한데요. 그 이유는 구일본 해군을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1945년 12월 미군은 해군성을 해체하면서 공식적으로 일본 해군을 해체했지만 해군의 잔존 병력 중 일부 부대는 존속시켰는데요. 일본 열도에 깔린 수많은 기례를 제거하기 위한 소해 부대와 패잔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남은 해군성 소속 여러 해군 장교를 그대로 써먹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큰 실수였는데요. 이 때문에 전범으로 군에서 쫓겨난 일본 육군과 달리 많은 일본 해군이 제자리를 지키게 된 원인이 됐습니다. 또 해상경비대에 소속된 장교와 부사관 중 무려 98%가 일본 해군 출신으로 구성됐는데요. 이 정도면 아시아에서 패학지를 부리던 전범 군인 일본 해군이 그대로 부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상자위대는 다른 자위대보다 일본군의 색채가 강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국 내 타군은 잘 사용하지 않는 우길기를 자위대기로 사용해 그들의 정체성이 어디서 왔는지 잘 알 수 있게 해주는데요. 심지어 군함의 이름도 과거 일본 해군이 쓰던 한 명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즈모급의 이번함인 카가가 일본 해군이 사용하던 항공모함 이름이 이미 밝혀져 국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뒷배경으로 인해 타군보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전력 강화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잠수함 전력 강화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비난과 견제를 받는 수상함보다 상대적으로 눈총을 덜 사고 함대의 규모를 숨기기 좋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잠수함은 은밀하게 기동해 함선을 격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몰래 군사적 도발을 하기에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독도의 영유권을 두고 한국과 첨예하게 대립 중인 일본이 수중전력인 잠수함을 확충하는데 미쳐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한일간 해군 격차는 오히려 급속도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과 일본의 해상전력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한국 해군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이 자랑하던 수중전력의 경우 한국에 거의 따라잡힌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의 잠수함 사령부는 현재 일본의 22척보다 적은 18척을 현역으로 운용 중입니다. 하지만 국내 기술로 잠수함을 건조하면서 잠수함 기술을 차근차근 습득해 일본과의 전투력 차이를 점차 줄이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 우리 잠수함 함대의 규모를 생각하면 이는 정말 굉장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북한으로부터 한반도의 근해를 지키기 위한 해군 전력만 육성했습니다. 잠수함 전력도 마찬가지였는데 연근에 적합한 1200톤 규모의 장보고급 잠수함 9척이 유일한 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접어들면서 중국과 일본의 위협이 거세지자 이제 가까운 바다만 지키는 것이 아닌 먼 바다에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착전 능력을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그 시작으로 2일 4급 잠수함인 손원 1급을 배치했고 장보고급과 손원 1급을 건조한 경험을 토대로 국산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을 건조해 세계에서 8번째로 3000톤급 이상 중형 잠수함을 건조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국내 첫 독자 개발한 잠수함임에도 성능이 매우 준수한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도산 안창호급이 일본의 주력 잠수함인 소류급은 물론 최신형인 타이게이급과도 대등하거나 일부는 오히려 뛰어난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타이게이급은 소류급의 설계에서 크게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한국은 날이 갈수록 더 기술력을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타이게이급은 소류급과 동일한 전장 84m 전폭 9.1m의 함체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도산 안창호급은 전장 83.5m 전폭 9.6m와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크기는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도산 안창호함이 폭이 넓고 타이게이급이 긴 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조원의 거주성 측면에서는 도산 안창호함이 더 뛰어납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승조원은 10명인 반면 타이게이급은 승조원 수가 무려 70명이나 필요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의 잠수함은 최소의 인원만 운용하며 첨단 기술의 무인화로 개발하지만 아직 일본에게는 이런 기술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거주성에서 비교가 안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무장이 안창호급보다 나은 것도 아닙니다. 안창호와 타이게이급 모두 주무장인 어뢰발사관은 533mm로 중어뢰발사관 6기를 탑재할 수 있어 무장 탑재 능력에 그다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엔진과 소나에서는 일본이 약간 우세합니다. 해상자위대는 소류급 잠수함 11번 함부터 엔진 추진 성능 향상을 위해 충납전지 대신 리튬이온전지를 탑재했습니다. 기존의 잠수함들이 사용하던 충납전지와 달리 리튬이온전지는 소음이 없고 같은 부피로도 충납전지보다 더 큰 전력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방전되면 배터리 용량이 떨어지는 납축전지와 달리 방전되도 용량 감소가 적어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소류급은 리튬이온전지를 탑재하면서 잠항시간이 더 길어졌고 출력이 더 커져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소나도 크게 발전했는데요. 기존의 원통형 소나가 아닌 말발굽형 컨포멀 어레이 소나를 탑재했습니다. 이 소나는 기존의 원통형보다 음파탐지 능력이 더 좋아졌는데요. 이처럼 엔진과 소나로 인해 도산 안창호함이 다소 불리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도산 안창호 배치원과 타이게이를 비교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현재 한국은 이미 더 발전된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산 안창호급 배치2입니다. 도산 안창호급 배치2부터는 배치원과 비교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기존 도산 안창호급보다 함체가 커졌습니다. 기존의 83.5m에서 89.4m로 향상되었고 이에 따라 배수량도 1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납축전지를 리튬이온전지로 교체해 수중 지속항해 시간과 기동시간 향상 배터리 수명 연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도산 안창호급에는 타이게이급에는 없는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수직발사관 VLS의 탑재입니다. 도산 안창호급에는 VLS 육셀이 탑재되어 있어 수중에서 SLBM에 발사가 가능합니다. VLS의 유무는 잠수함의 성능 차이를 크게 벌릴 수 있는 전략 무기입니다. 또한 원양작전 외에도 함대지 작전의 임무가 수행 가능해 도산 안창호급은 타이게이급보다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배치2에서는 함체가 길어지면서 VLS도 추가로 더 보유하게 됐는데요. VLS가 무려 10셀이나 탑재돼 작전에 맞는 다양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배치2에 이은 배치3도 계획되어 있는데요. 배치3는 2030년대 중반까지 총 세척이 추가로 건조될 예정입니다. 배치3는 배치2에 탑재된 장비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개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엔진의 배치2와 동일한 리튬이온 전지를 적용해 장시간 잠항을 계속할 수 있고 VLS도 10셀 이상 탑재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있습니다. 더 발전된 최신형 소나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배치3에는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곡면 배열 소나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곡면 배열 소나는 기존의 평면형 소나와 달리 곡면으로 배열되어 있어 잠수함의 수중 저항이 크게 감소합니다. 게다가 기존 배열 방법과는 달리 빈폭이 굉장히 넓어져 더 넓은 거리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산 안창호급 배치3에 곡면 배열 소나를 탑재하면 타이계 2급의 컨포멀 어레이 소나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일 것이 확실합니다. 현재 일본은 과거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과거를 재현해 아시아를 지배하겠다는 망상을 하는 이들도 많은데요. 그 망상 중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일본이 옛날처럼 한국을 노린다면 그들의 영토에 도산 안창호급이 쏟아내는 강철비가 퍼부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거와 달리 일본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뛰어난 군사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내 일각에서는 20년 전의 자료를 근거로 들먹이며 한국은 아직도 일본의 해군력을 이기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때와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초대형 전투기 개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군의 허리를 책임지고 있는 100여대의 KF-16을 최신 사양으로 개조하는 중인데요. KF-16은 대한민국에서 라이선스 생산된 전투기로 우리 항공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항공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군에서 미들급 전투기의 핵심 기체로 대한민국의 항공전력을 크게 향상시킨 명품 전투기인데요. 하지만 도입된 지 어느덧 30년을 바라보고 있어 항공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주변국을 상대로 성능 부족이 점차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량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개량을 통해 구형 장비들을 최신형으로 교체해 앞으로 적어도 10년 이상을 대한민국의 주력 전투기로 원활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KF-16의 개량을 두고 국내에서 감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KF-16 개량으로 지금 개발이 한창 중인 KF-21의 도입 수량을 줄여야 한다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순항 중이던 KF-X 사업 미래에 흑막이 드리워졌습니다. 중국으로 인한 동부가 정세 불안으로 한 대라도 뛰어난 전술기를 도입해도 모자른 판국에 오히려 최신의 전투기를 줄여야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2023년까지 이어지는 개량을 통해 KF-16 전투기는 KF-21 보라메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계속해서 우리 군의 핵심 중추 역할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가 상당수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데다 창 정비까지 가능해 현재 논란 중인 F-35처럼 정비 문제가 날 1도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군에는 전술기 제한이라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공군은 이번 개량을 통해 KF-16을 줄일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군의 전력 상승을 억제하고 있는 착전기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작전기 보유량은 공군이 원하는 500대에 훨씬 못 미칩니다. 예산 배분 과정에서 여러 이유로 전술기 추가 도입 요청이 거절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KF-16 개량에 찬성하는 이들은 KF-16 개량과 KF-21 보라매를 두고 싸울 게 아니라 총 보유대수를 늘리는 게 먼저라고 말합니다. 설령 KF-16을 KF-21로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노후화된 전투기를 퇴역시키면 세대 전투기가 배치되기 전까지 전투력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KF-16의 개량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우선 KF-16 개량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얼마 전부터 KF-16 개량 사업을 두고 여러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미 개량이 시작되어 2023년까지 F-16 계열 전투기 전기의 개량이 완료될 예정임에도 돈 낭비라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 KF-5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런 의견을 주장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이 보유한 F-16 계열 항공기의 기량이 F-5만큼이나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미국으로부터 직도입한 F-16 PB를 개량한 F-16 PBU 34대와 국내에서 라이선스 생산한 KF-1633기를 보유 중입니다. 이 중 F-16 PBU의 경우 1982년 첫 도입되어 기량 40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KF-5의 첫 도입분이 1982년에 생산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F-5와 동급의 고물 전투기라는 것인데요. 국내 라이선스로 생산한 KF-16의 경우 이보다는 사정이 좀 낫지만 이 역시 1994년 첫 도입되어 기량 30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KF-16 전투기는 9대의 전투기가 손실됐으며 총 도입분 중 13대가 사고로 손실됐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KF-16을 개량하는 것보다 퇴역시키는 것이 맞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KF-16이 제2의 F-5가 되기 전에 F-16 계열 전투기를 서둘러 퇴역시키자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이들이 이 주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 역시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우리 여건을 생각하면 KF-16의 개량을 추진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KF-16과 KF-5는 완전히 다른 플랫폼을 가진 전투기들이란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요. 실제로 F-5 계열 전투기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염가형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 미국의 지원으로 전투기를 받았음에도 우리 군이 F-5보다 F-4가 더 낫다고 할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둘의 격차가 상당합니다. 당시에 도입됐던 F-5AB형의 스펙은 길이 14.4m 폭 7.7m 전고 4.1m 최대 이륙 중량 9.3톤 최대 속도 마하 1.4였는데요.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F-4는 길이 19.2m 폭 11.8m 높이 5m 최대 이륙 중량 28톤에 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 역시 F-5를 개량하기보다는 F-16PB를 도입하고 KF-16을 라이선스 생산한 것입니다. 반면 F-16은 미군을 비롯해 서방권 군사강국들이 사용하는 주력 전투기입니다. 특히 최신 개량형인 F-16 블록 72의 경우 F-16V라 불리며 막강한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웬만한 중견국에서도 하이급 전투기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고성능입니다. 사실 가격도 F-35 두 대를 구매할 만큼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2016년부터 로키드 마틴사와 KF-16을 F-16 블록 72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성능 개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개량된 KF-16이 군에 배치 중이며 내년까지 총 133기를 전부 개량할 예정입니다. 개량된 성능 향상 수준 역시 어마어마합니다. 주요 변경점은 레이더 교체 새로운 임무 컴퓨터, 전자전 장비 탑재로 전자전 능력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레이더의 교체가 이번 KF-16 개량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까지 KF-16은 AN-APG-68 레이더를 사용했습니다. 이 레이더의 사거리는 약 80km로 현대의 전장에는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탐지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량에서는 노스롭 구르먼사인 최신형 A사 레이더인 AN-APG-83 사 레이더를 탑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AN-APG-83 레이더는 F-35 전투기에 탑재되는 AN-APG-81 레이더를 축소한 버전으로 기존과 달리 탐지거리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탐지각을 조정할 수 있어 시야가 크게 넓어졌고 A사 레이더답게 표적 획득 능력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기존의 레이더가 한 번에 10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었다면 AN-APG-83 레이더는 한 번에 2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 추적하고 그중에서 6개의 표적을 집중해서 추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덕에 교전 사거리가 크게 늘면서 기존에는 사용하기 어렵던 GBU-39 SDB에 탑재가 가능해졌습니다. SDB 2005년 개발한 250파운드급 항공폭탄으로 KG-GB에 사용되는 500파운드급 폭탄에 비해 위력은 약하나 여러 발 장착이 가능해 커다란 한방보다 여러 곳을 동시에 파괴해야 할 때 매우 유리한 폭탄인데요. 이 정도면 아무리 못해도 10에서 20년은 거뜬히 쓸 수 있을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구형 전투기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 역시 이번 개량이 마지막 개량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F-16 개량에 반대했던 이들은 개량을 하더라도 10년 이상 쓰면 F-5처럼 우수수 떨어질 테니 한시라도 빨리 KF-21로 KF-16을 대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대체 우리 공군은 왜 KF-21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구형 전투기인 F-16에 대대적인 성능 개량 사업을 벌였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공군에 남모르는 아픔이 있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공군은 전투기의 성능과 역할에 따라 하이, 미들, 로우로 급을 나눠 전투기를 운용 중입니다. 하이급의 F-15K와 F-35A 미들급의 KF-16, 로우급의 F-4, F-5, FA-50으로 편성해 운용 중인데요. 공군은 이 기준에 따라 하이급 전투기 120대, 미들급 260대, 로우급 120대를 합쳐 총 500기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와 국회 등이 예산을 이유로 공군의 전투기 보유량을 하이급 120대, 미들급 220대, 로우급 90대로 총 430대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KF-X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제한된 미들급 보유 대수로 작전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KF-X의 양산 대수를 줄이거나 쓸만한 F-16을 조기 퇴역시켜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실 둘 모두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보유 제한을 수십대나 초과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군은 KF-X의 양산 수량을 지키는 것보다 KF-16의 계량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것은 당시 우리의 방산 기술력이 단기간에 이렇게 성장할 것이라 군당국도 예상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우리의 국방력은 우리 군당국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해졌다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시의적절하게 결단을 내린 게 지금 상황에서는 안 맞는 선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과거 KF-X 사업은 이제 막 설계를 끝낸 사업이었습니다. 즉 언제 나올지 모를 가상의 전투기 사업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국산 전투기에 매달려 무턱대고 버티는 것보다 이미 실물이 있는 KF-16을 계량하는 게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봤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결정은 우리 군당국의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국가 안보는 미래의 막연한 기대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무기 체계들로 구축하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군이 생각했던 것보다 KF-21이 예정보다 빠르게 성공하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KF-21이 KF-16을 월등히 압도하는 성능으로 등장해 베이비 랩터라 불리면서 우리 군이 KF-16을 계량하는데 헛돈을 썼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는 군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KF-21의 양산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기껏 계량한 KF-16을 조기 퇴역시키거나 KF-21의 양산 대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런 이유가 바로 한국의 전술기 도입 수량 제한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회가 나서서 우리 군의 작전기 보유량을 늘려 KF-21 양산에 문제가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계량된 KF-16과 KF-21을 합쳐 미들급 전투기 300대를 확보하자고 하는데요. 인리가 도입하기로 했던 48대를 국산 도입분으로 돌려 생산당가를 낮추고 군의 전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한 발 더 나아가 계량된 F-35 대체제로 KF-21 블록 3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030년 되면 F-16 PBU의 기령이 50년을 넘고 KF-16 역시 기령 40년을 넘게 되니 이 무렵 개발될 KF-21 블록 3로 군의 하이 미들급 전투기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들의 주장에 따를 경우 10년 뒤 우리 군은 하이급 전투기인 F-35와 F-15K를 제외한 모든 전투기를 국산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수량만 400대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국산 전투기 미라지와 라파를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한 프랑스조차 300기가 안된다며 10년 뒤 한국의 전력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실제로 400대가 넘는 국산 전투기를 운영하는 국가는 2022년 현재 기준 미중러 3개국 뿐입니다. 그만큼 세계는 한국의 공군 전투력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군의 전투력 증강에 발목을 잡는 것은 외산 전투기가 도입이 아니라 오히려 20년 전에 설계되었던 구식화된 전술 교리입니다. 과연 지금의 혼란한 동부가 정세 우리의 전술기가 430대가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